어? 어? 여기 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어? 응? 어? 저, 저, 저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어? 얘들아, 블룸비야! 우리 세 차를 훔쳐가고 있다! 블루, 날 던져줘! 거림없지! 얘들아, 받아! 핑크 스타! 버블 타임 스타! 됐어! 버블 버블 스타트! 헤헿! 벽нуть 후렴 rol 서쎄! 하乾 pricesboro, 섹! 더 havia мин Howard이야! 그는 뭐가 없나? 저 Because 슈아! 으아! 슈아! 하이! 포장몬! 슈아! 슈아! 아! 하이! 트윈톨프프! 간신가요! 더블 스파프! 슈아! 슈아! 으아! 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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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엇! 멀리서 공격이 안 통하겠어! 가까이 가야 약점이 보일 거야! 으아! 으아! 슈아! 고른지, 조금만 참아! 블루, 그대로 전진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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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시즈니아! 날려줘! 으아! 하아! 으아! 흐흐! 흐흐! 으아! 버블의 펀치! 으아! 으아! 글롱! 이제 사라질 시간다! 그린 버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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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순이빌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흥! 기절하셨나 봐! 괜찮으실까?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 저건 내 전화기잖아! 흥! 흥! 전화가 바뀌었었나봐! 어휴!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겠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으잉! 나도 안 할래!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흐흐흐! 우리 토리를 해! 하하하하! 어, 버블쯤이다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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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치울래 흥!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하하하하! 아하! 아, 승리빌 선생님이... 으응? 말도 안 돼! 오늘 드디어 블루톡 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2등도 대단한 거야. 예, 2등이다!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2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에이, 별 차이도 없구먼.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2위였던 퍼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해, 퍼플을! 우와, 진짜 1등라산이 대단하다! 2등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 그럼, 는가? 내가 어떻게 될까요?